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결혼시장에서 여자분들의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외모와 몸매만 갖추면 고가치남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여성분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흔히 연애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여성이 물소남을 만났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남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연애의 주도권은 남성에게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여성과 자식의 생존은 남성이 책임졌습니다. 그것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여성은 남성에게 기대고 맞추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외모와 몸매가 된다고 해서 골빈 모습을 보이며 남성을 후려친다고 해서 고가치남을 만날 수 있다? 자신감에 차서 웃줄거리는 여성분들을 보면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남성은 남성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무게를 덜어줄 여성을 원합니다. 설령 고가치남을 만났다고 해도 연애에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머리가 빈 모습이 드러나면 고가치남은 그 여자를 가볍게 만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가벼운 잠자리 파트너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무의식에서 그렇게 됩니다. 고가치남, 알파남에겐 수많은 여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자들을 스킵한다고 해서 생존의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놀만큼 놀다가 더 이상 놀거리가 없으면 그 여성을 물소남에게 떠넘기기 위해 연애시장으로 여자를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물소남이 그 여자들을 받았을 때 비로소 설거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남성끼리 연애시장과 결혼시장에서 발생하는 설거지론입니다. 그마저도 이 설거지가 연애시장과 결혼시장에서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 통계적으로 보면 20대, 30대 한국 남성의 70%가 모쏘리고 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출산율 하락은 여성에게 남성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여성으로 하여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한국 남성들의 책임도 큽니다. 아직 20대 후반인 제가 봐도 한국의 미래는 정말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남성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끔 내조를 잘 해주는 여성을 선호합니다. 그 내존은 밥 차리는 거, 빨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세탁기와 건조대, 기기들이 할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내존은 정서적으로 남성이 위축되지 않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남성이 외길로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남성의 삶에서 적절한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것, 남자의 번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적절히 충족시켜줄 그런 여성을 남성은 본능적으로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미친듯이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분들이 외모와 몸매에만 투자하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으로 치면 돈만 많으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20대 후반의 남성분께서 본인의 의견을 써주셨습니다. 일단 자유연애 시대가 되고 또 결혼 정년기가 너무 늦어지면서 긴 미혼의 시간에서 여자분들이 연애 대상으로는 고가치남, 알파남들을 만나기가 쉬워졌고 그런 남성들을 경험한 후에 막상 본인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할 시점이 됐을 때 뭔가 이제 그보다 조금 못한 평범한 남자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뭐 개인마다 연애했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위권에 인기가 있는 알파남, 고가치남 이런 분들도 또 요즘에 결혼을 빨리 하기보다는 30대 중반, 후반까지도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있고 솔직히 40대에도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여자만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소수의 상위권에 괜찮은 남자들이 다수의 여자를 연애해서 만나고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은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단 한 명의 여자와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괜찮은 남자와 연애를 했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많은 여성분들은 고가치남, 알파남과의 연애의 기억을 가지고 평범한 남자와 그 매칭이 되고 결국 결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판이 돌아가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한테 100% 만족하기가 힘들고 결혼을 해서 만족스럽게 사는 것도 아쉽지는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좀 심한 경우이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연애할 때보다 급을 낮춰서 결혼을 한 여자분들이 결혼 후에 생존은 현 남편에게 의지를 하지만 뭐 낮시간 동안에 연아의 헬스 트레이너, 수영 강사 어떤 지역에는 한 명의 헬스 트레이너가 그 아줌마 회원들 여러 명과 그런 걸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너무나 자유연애 시대가 되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막상 결혼을 한 후에도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내 가정에만 충실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